2024 코스타 월드인 제주가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2월 29일부터 3일간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역사적으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아시아 성교회 교두부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제주에서 2024 코스타 월드인 제주의 대회를 선포합니다. 제주 성시화운동과 코스타가 함께 주최한 이번 캠프에는 사단법인 PPL 김동호 목사와 코스타 국제본부 유임근 목사, 김 브라이언 등이 강사로 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.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통해 이번 주제의 성경적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신앙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